엽사지어놨네? 응, 올해 남은 마지막 강소사야 학벌 안 보고 필기, 면접, 카메라 테스트, 토론회를 깔끔하게 결정한다도록 택시기사인 너나, 피노큐인 하나 딱인 거지 한 명은 더 좋지 너 피노큐인은 한 개? 응 이거 소개하면 되겠어? 물어보지만 않으면 때까지 안 하면 버틸 수 있어 너 필기는 일단 이틀뒤부터 시작하면 돼 밥 한 대 한 한 달 주면 돼 저.. 그댈의 것 같네 야.. 아무 생각보다 모르겠어 아, 진짜? 왜? 네, 감사합니다. 빨리 오세요. 아, 진짜? 왜? 아, 진짜? 아, 좋다 뺏는 게 어찌할지 치사하게 해. 뺏기지 마. 나 시험 막히지면 안 되거든? 아, 오늘 시험이냐? 왜 그래? 아, 아무리 공부가 관심 아프고 있으면 너무 한 거 아니야? 너는 공부 잘 아니야? 야, 난 적어도 노력이라는 걸 좀 하거든. 수학 1등한 상으로 책 주세요. 뭐해? 그냥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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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니까. 알겠지? 아, 지금이 내 절망의 끝까지다.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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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